그럼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갖고 싶은 수식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마시로 씨부터?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마시로.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마시로. 보행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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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 씨. 저는 완전 사막여우 그 자체. 인간 얘기를 포기하신 건가요? 네, 캣플라로서. 워낙 저희가 닮은 동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사막여우로 살겠습니다. 완사그. 완사그. 그리고 바이에. 저는 성장캐 아기사자. 성장캐 아기사자. 성화사. 성화사. 그리고 유진님은? 토끼 닮은 든든한 리더. 토. 토든 리. 토든 리. 토든 리. 토든 리, 서든 리, 토든 리. 성화영. 성화영. 다음 토끼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두 개가 있는데요. 역시 김채연이랑요. 역시 김채연. 그 다음에 네가 필요해 김채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 자기애가 조금 뛰어나신 편이신가 봐요. 그럼요. 좋아요. 그럼요. 심소전 씨? 심소전 씨 뭐가 할까요? 심소전 씨. 얼굴 맛집. 심소전 씨. 얼굴 맛집. 심소전 씨. 반전 매력 비난의 자격. 반전 매력. 심소전 씨. 뭔가 평소에서랑 무대에서 달라요. 근데 제가 그거 봤잖아요. 댄스 스포츠 하시는 거. 또 캡틀러한테 금메달 안겨줬잖아요. 심소전 씨. 박수. 심소전 씨. 아니 근데 그때 다들 그렇게 막 울으시던데. 왜 그렇게 우신 거죠 혹시? 너무 자랑스러워서.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다 이런 마음. 아 진짜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연 님. 저는 충짱다람쥐. 이미 두 개 붙은 거를 좀 합친 느낌이 없잖아요. 짬뽕. 두 개가 다 좋아서 합쳐버렸습니다. 맞아요. 진짜 충짱다람쥐. 그리고 예선 님. 저는 언니들이 지어줬으면 해요. 뭔가 멤버들이 지어줬으면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뭐라고 듣지? 뭐라고 듣지? 하나 둘 셋. 바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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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가져가요? 최악인데? 진짜. 오래 가져가요? 최악인데? 진짜. 진짜 팀워크가 좋네요. 정말 보기 좋은 팀워크였어요. 그럼 바보 예서로. 귀여워. 안녕하세요. 바보 예서입니다. 아 근데 바보도 좋은데?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바보 예서? 바보 예서? 약간 감성적인데요? 바보 예서로 하겠습니다. 바보 예서. 맘에 듭니다. 맘에 듭니다. 바라보. 바보 예서. 바보 예서. 바보. 나도 좋아해줘요. 애착 김가루. 그냥 애착 김가루. 아 이름으로 그냥 날 설명하겠다. 오래 가져가야되니까. 김가루. 김가루 나왔어요? 김끼루! 김가루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김가루 같아요. 김가루 같아요. 김가루 같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딸기 김. 딸기 김가루. 딸기 김가루. 이름 하나도 없는데 괜찮겠죠? 카루가 이름이다. 까루. 딸기 김가루. 딸기 김가루. 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